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지입니다. 제약산업은 화학과 관련된 가장 거대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의약품이 연구되어 설계되는데 산업의 한 분야인 만큼 더 간단하고 빠르고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최근 보도되었던 폐플라스틱과 대장균으로 약을 만들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한 화학적인 원리와 전망에 대해서입니다. 다양한 의약품 중 국내외에서 가장 유명한 알약의 일종으로 타이레놀 그리고 에드빌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화합물이 유효 물질로 작용하는데 매우 간단한 구조를 갖는 저분자량 화합물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파라세타몰의 관계를 혼동하시는 분도 많지만 결론적으로 이 둘은 같은 물질입니다. 정식 분자 명칭은 N-아세틸-파라아미노페놀로서 질소자리에 아세틸기가 연결되어 있으며 펜일고리에서 마주보는 파라 위치에 페놀을 결정짓는 수산화 작용기와 아미노의 질소가 자리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명칭의 일부를 줄여 만들어진 것이 아세트아미노펜이며 같은 방식으로 생긴 또 다른 관용명이 파라세타몰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과 파라세타몰은 완전히 동일한 물질로 그 어떠한 차이도 없습니다. 파라세타몰은 진통과 해열 효과를 갖지만 의외로 명확한 작용 기전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알 수 없다기보다는 모든 기전이 다 드러나진 않아 계속해서 새로운 작동원리가 발견되고 있죠. 문제는 고용량 복용 시 간의 독성을 보이게 돼서 미국에서는 매년 파라세타몰 중독으로 500여 명이 사망하며 전 세계적으로 간 이식의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확인됩니다. 아무래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다른 제품과 함께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과량 먹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껏 얼마나 힘들게 파라세타몰을 만들어 왔길래 갑작스럽게 새로운 합성법이 등장했는가인데 사실 파라세타몰은 구조가 간단한 만큼 합성 공정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공정이 대표적으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모두 페놀을 시장 물질로 활용합니다. 고전적 합성법의 경우 질산과의 반응을 통한 파라 나이트레이션 이후 라니 니켈 총매하 수소화 반응을 통해 환원의 4-아미노페놀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무수 아세트산과 반응해 아세틸화시켜 3단계로 완성됩니다. 또 다른 회으스트 셀라네스 공정의 경우 고전 방식보다 높은 수율과 선택성을 보이는데 프리델 크라프트 아슈라를 통해 아세틸기를 먼저 도입한 후 하이드록시라민 황산염으로 옥신화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버크만 재배열로 파라세타몰이 완성되죠. 명칭은 복잡해 보이지만 어떤 방식이던 3단계 반응으로 파라세타몰이 되니 굳이 계량이나 대체가 필요하진 않은 상황인데 최근의 발견은 왜 그리 큰 주목을 받았을까요?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역시 폐플라스틱 그 중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PET를 이용해 파라세타몰을 만들었다 하니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듯합니다. 물론 명확히 살펴본다면 기사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과장이 감이 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파라세타몰 합성보다 그 앞 단계들입니다. 전체적인 반응은 설계된 대장균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논문 제목에도 떡하게 박혀있듯 핵심은 로스앤 재배열 반응이 생체 조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미생물의 잠재력은 엄청난데 페니실린과 다른 베타락탐 항생제를 먹어치우는 세균에 대한 발견으로부터 페니실린을 유일한 탄소원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균주가 발견되기도 했고 파라세타몰 합성에 가능할 규조류의 설계나 S-리모넨의 생산을 위한 농농균 등에 대해서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구분해 소개했는데 기존 산업 공정이 아닌 생반응을 기반한 코리스산 경로와 이번에 제안된 로스앤 재배열 경로입니다. 이를 각각 생합성과 화학합성으로 구분해 명시한 것은 생체 효소를 매개체로 반응이 이루어지는지 구조적 변형과 간단한 가수분해 등으로 총매 없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왕 표시되어 있으니 기존의 코리스산 경로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면 화살표 여러개로 대충 뭔가 많이 생략되어 있죠. 해당 과정과 시킴산 경로가 어쨌든 일어난다고 하는데 반응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양한 의약품 및 비타민 합성에 대표적인 전구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글리세롤입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 글리세롤은 포스포에놀 피루부산 그리고 에리스로 포인산으로 전환되며 단계적인 반응을 통해 3-D-옥시-D-아라비노-헵틀로소닉애씨드-7-포스페이트 줄여서 DAHP라는 고리형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쓰여있던 시킴산 경로는 이후의 과정으로 시킴산을 거쳐 코리스산으로 변화하며 이후 여러 효소들의 순차적인 작용을 통해 파라세타몰이 만들어집니다. 매우 복잡하죠. 이 때문에 굳이 파라세타몰을 생합성할 필요 없이 석유화학물질인 페놀로부터 3단계 합성하는 것이 산업적 경로로 뿌리내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방식대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적으로 추산해본다면 85% 이상 수율에 대량 생산 최적화되어 추정 공장 원가가 알약 한정당 6에서 7원으로 계산되는 현재 방식에 비해 최대 20% 수율에 합성에 2에서 7일 소요될 수 있으며 정제가 복잡하고 셀룰르 팩토리 설계까지 되어 있지 않은 생합성은 알약 한정당 500에서 2천원 범위로 계산되어 타이레놀 가격은 최대 50배 상승하게 됩니다. 대장균을 활용한 로스앤 재배열 기반 파라세타몰 합성은 이보다 간단하게 보입니다. 로스앤 재배열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이 반응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로스앤은 낯선 이름이지만 유기화학의 재배열 반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로스앤 재배열은 이름대로 독일의 화학자였던 빌헬름 클레멘스 로스앤이 찾아낸 자리 옮김 화학 반응입니다. 로스앤과 함께 언급되는 3명의 재배열 반응 선구자를 꼽아본다면 인디고 염료의 화학 합성으로도 유명한 아우구스트 빌헬름 폰 호프만 그리고 아자이드의 발견으로 알려져 있는 율리우스 빌헬름 테오도르 크루티우스를 함께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들 셋은 모두 이름에 빌헬름이 포함되어 저는 빌헬름 삼총사라 부르곤 하는데 화학사에서 어떤 위치의 인물들인지 관계도로 따라가보죠. 독일 화학자 레오폴드 그멜리는 콜레스테롤가 타우린 발견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도 표준 참고서 중 하나로 사용되고 나는 화학 편람을 집필한 인물입니다. 이와 더불어 스웨덴 화학자이자 화학의 세 번째 아버지로 여겨지는 옌스 야코프 베르셸리우스에게 공동 수학받은 제자가 있었으니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한 최초의 인물이었던 프리드리 벨러입니다. 벨러의 제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로센입니다. 벨러에게는 친밀한 동료가 있었는데 현대 화학실험실 체계의 설립자이자 학교에서 배우는 증류냉각기를 발명한 유스투스 폰 리비입니다. 리비의 수많은 제자 중 한 명이 폰 호프만입니다. 벨러와 더불어 또 한 명의 화학자인 분젠버너의 발명가이자 분광학을 창시한 로베르트 분젠에게 교육받은 인물로 화학적 맥락에서 합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적용하였으며 이전까지는 현재의 작용기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홀전자를 갖는 고반응성 물질을 뜻하는 레디컬 개념을 수정한 헤르만 콜베가 있습니다. 쿠르티우스는 콜베의 제자였던 만큼 비렐름 3총사 모두 노벨상 및 화학적 혁신과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로센 재배열 핵심은 넓게 보면 질소를 중심으로 한 재배열 반응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실 작용기가 하나의 질소 원자를 중심으로 쪼개져 자리를 옮기며 결합한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3명의 화학자는 동일한 결과를 재배열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반응들을 찾아내게 되었는데 파란세타몰 합성의 초기 과정에서 아이소사이아네이트 작용기를 만드는 이 과정이 바로 로센 재배열이 적용된 부분입니다. 이후의 과정은 단순히 가수분해 그리고 화학적 분해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며 이루어지는 단계들이어서 파란세타몰 합성 과정에서 로센 재배열이 강조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혼동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은 시장 물질이 OP 바로일 치환된 벤즈 하이드록사메이트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PET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줄임말로 동일 구조가 반복적으로 연결된 고분자 중압 물질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대장균이 PET를 소화해 분해하며 최종적으로 진통해열제인 파라세타몰을 만들어내는 것을 상상하지만 PET의 분해는 산 조건에서의 일반적인 해중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얻어진 물질을 처리해 대장균에게 먹이는 화학 분자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결국 단순히 PET만 쏟아 부으면 약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은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과장된 것이어서 이러한 방식의 업사이클링은 불가능합니다. 만들고자 했던 우선적인 목표는 파라아미노벤조산 즉 PABA입니다. PABA는 박테리아에서 엽산 생압성에 필수적이며 PABA가 결핍된 생물은 DNA 대사 결함으로 인해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을 포함한 영양요구 생물은 주변 환경이나 근처에 서식하는 다른 미생물로부터 이러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받게 되며 따라서 시장물질의 로센 재배열이 성공하면 PABA가 생성되고 영양요구 세포의 성장이 유도되어 이는 세균 증식에 따른 광학밀도 OD600값의 측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로센 재배열이 생체 적합성일 뿐만 아니라 대사적으로 활성인 세포의 존재하에 잠재적으로 가속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죠. 도식 속 1번과 2번 단계가 PET 폐기물을 이용해 로센 재배열에 적용할 기질의 합성을 의미하며 그 결과물을 대장균에게 처리해 최종적인 반응을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미생물 세포에서 합성을 위한 생체 적합 반응 개발이 목적이었으나 이후 생물학적인 바이오메스 복원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파라세타몰의 합성이었습니다. 37도에서 배양한 결과 시장물질로부터 83%의 수율로 파라세타몰이 생산되었고 단백질 발현 조건을 조정해 최적화한 결과 수율은 92%로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수율이나 반응의 용이성만을 고려한다면 이번 발견은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존 화학 공정에 비해 빠르거나 간편한 것은 아니고 PET의 재처리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실용적 생산에 배치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생화학적 학술 진보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혼용되고 나는 아세트아미노펜과 파라세타몰은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다른 명칭으로 그 어떤 화학적 차이도 없는 완벽하게 같은 대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뜻 상상하는 것처럼 미생물이 버려지는 PET를 직접 분해하고 처리해 해열진통제인 파라세타몰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로센 재배열이 생반응으로 구현되고 이후에 연계적 반응을 통해 파라세타몰이 만들어질 수는 있었으며 반응 수율이 매우 높지만 실제 생산 방식에 적용하는 것은 지금 기술 수준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참고해야겠습니다.